카스토리 영상 보니까 복귀하고 싶어졌는데 뭘 해야되나 막막해서 미루는 중이라 하셨는데 그냥 잡히는 것부터 하세요.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 어 설마... 설마 에이레네는 아니겠죠? 그 똥 썸... 뭔 똥 썸이야 이씨... 에이레네가 얼마나 그... 하... 모르시네... 하... 여러분 미술붐이 사실 이제 화가가 직접 그렸을 때보다 그분이 이제 딱 돌아가시고 이제 뭔가 좀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을 때 그제서야 이제 그 진가를 인정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거잖아요? 에이레네가 약간 좀 그런 서버예요 어 에이레네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지만 그 전 세계 통틀어서 유일한 논피킹 서버거든요? 진짜 이거는... 어? 혁명적인 서버예요 혁명적인 서버 어? 무언가의 천국 상인의 천국 얼마나 좋습니까? 근데 왜 이 서버를 까는 거지?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모험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갖춰진 서버인데 왜 자꾸 그 에이레네 혐오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쵸? 그 에이레네 인권운동가로서 이건 좀... 어...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진짜로... 하... 이거 저 쉽지 않네? 아... 그 에이레네 서버 출신 유저로서 이건... 아 옳지 않아요... 어... 일단 가봅시다 어... 확실히 배가 빠르니까 진짜 모험... 모험이 또 재밌네요 배가 늘었으면 좀 모험이 덜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빠르니까 어... 치유하는 맛이 있네요 다른 모험배를 찾아봤지만 어... 아직까지 바운티를 넘길 정도로 좋은 배는 전 못 찾았어요 어...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어... 바운티가 너무 좋더라고 성능이 어... 바운티 상선인데 모험... 그 뭐지? 도사관선이 150이라서 빨라요 자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운티 상선 아니에요 불경 안에 상선 모험 따위라고 하시는데 그... 아시죠? 이제 흙명백묘론 ㅎㅎㅎ하핳 Maps 어? 흙명백묘... 그냥 이제 뭐 상선이든 모험선이든 야 모험만 잘하면 됐지 어?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? ㅎㅎㅎ하핳 아이 뭐 게임이 재밌으면 됐지 옷옷 어... 원래 다 그제... 대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어... 근데 위희망해 하면은 해inf you 한거나라고 하시는데 해석들이 시비 안 거나라고 하시는데 위희망해를 하면은 오 잠깐만요 뭐지? 오 행군 레벨업 위희망해 하면은 강습이랑 기습이 안 걸려요 위희망해는 유저의 적 빼고는 강습 기습 안 걸립니다 그래서 경계를 키지 않아도 이제 그냥 알아서 지가 알아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황구 이쪽 아시죠? 모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주 아실텐데 여기 이쪽이 상당히 많잖아요 해석들이 근데 위희망해를 이렇게 쭉 쏘고 가면은 강습이랑 기습 걸리지 않고 이렇게 쭉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네네네네 아덴 쪽 갈 때 굉장히 뭐 유용하죠 뭐 그런 거 떠나서 그냥 다 유용해요 강습 기습 많이 쭉 안 걸리니까 네 그래서 군함 위장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뭔가 입장에서 쳐보면은 진짜 위희망해만으로도 편할 것 같네요 위희망이 진짜 편해요 솔직히 저 위희망해 방송을 껐으면 지금도 위희망해 했었을걸요 위희망해 진짜 많이 합니다 약간 그 위희망해 하면은 대항시스 온라인이 웹게임돼요 웹게임 갑자기 모바일 게임으로 전작해버려 PC 게임이 여기 딱 켜두고 어디까지 가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냥 대충 유튜브 보고 침대 대충 누워있다가 어 이제 좀 도착했겠지 해가지고 게임 딱 키면은 도착해 있어 그런 느낌 뭐 그런 맛이 있습니다 어 전 좀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항해 자체는 좀 별로 재미가 없는데 딴짓 하면서 이제 좀 확인하는 재미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카스토리 영상 보니까 복귀하고 싶어졌는데 뭘 해야 되나 막막해서 미루는 중이라 하셨는데 그냥 잡히는 것부터 하세요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 남들이 뭐 이거는 꼭 필수로 해야 돼요 이거는 복귀하면 무조건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믿지 마세요 처음 했었을 때는 재밌는 거 하는 게 답이에요 진짜 처음에 진짜 게임할 때는 이제 그런 당연한 것들을 먼저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게임의 재미를 잃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복귀하셨으면은 재밌어 보이는 것부터 일단 한두 개씩 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다양해서 온라인에 뭘 해야 되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냥 잡히는 거 아무거나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진짜ãy subscribe cho kênh lalaschool Đểitym 한글자막 by 한효정